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밑바닥 그 밑에도 두 바닥이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아주 중후한 칼럼을 그래도 쓰는 칼럼니스트 가운데 한 분이 선우정 씨죠 그런데 선우정 씨가 쓰는 모든 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쓴 글 성남 대장동파의 의리 없는 전쟁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의 유동규 발언이 이 폭풍을 몰고 나비효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듯하다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선우정 논설위원회 글에 동의를 하고 또 일부는 좀 보조적인 시각이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혼란스러운 세태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듣고 이래도 괜찮은가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주군입니까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슨 핵심 측근이나 하는데 그랬다면 사장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안 시켰지 않습니까 소규모 산하 기간을 맡긴데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재명의 승리가 거의 뭐 자기들끼리는 확신했겠죠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뭘 확신 못했겠습니까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국감장의 발언이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룬 것은 뭐 그냥 이재명 씨하고 유동규 씨 사이에 이런저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수족처럼 이렇게 부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또 부메랑이 돼가 자기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물론 그 당시는 뭐 본인이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뭐 이야기를 막 쏟아낼 수 있는 거죠 선우정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냥 나의 척근이 아니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의 직무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척근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게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공식적으로 다음에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마실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뭐 저는 이 이야기 보니까 당신은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선우정 씨가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또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발언을 소개합니다 제가 들은 발언은 유동규 씨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체포당할 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걸 제가 둘러가면서 한번 보니까 자살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선우정 칼럼니스트가 이재명 대표의 첫근이 체포 직전 유동규 씨와 장시간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입니다 첫근이 왜 전화했는지 변명하기 위해서 유동규 씨의 사생활인 이혼과 극단적 행위를 생중계하는 국정감사에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이재명 대표 첫근이 당시 통화에서 유동규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고 체포를 피할 방법을 알려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닥 그 밑을 보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이재명 씨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침을 뱉는 게 아니다 다음에 또 그 집 우물을 마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꼭 그대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지를 놔두는 겁니다 오늘 이 선우정 씨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발언의 진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동규 씨는 10년 이상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섬겼고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위례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고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을 당시 이재명 시장을 위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마다 공직을 벌이고 도왔습니다 이래도 첫 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친소관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어쩌다고 할 때 신세진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우정 칼를리스트가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시장의 진변목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도 소개해야 되지만 이 의리라는 것이 약간의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딱 접했을 때 인간에게는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먼저 떠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한 이 배신의 시대를 읽으며 인간의 삶에 얼마나 의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꽤 공부가 됩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이 배신의 시대를 읽으며 인간의 삶에 얼마나 사람의 도리가 중요한지에 꽤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단발성 뉴스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뉴스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얻을 수 있으면 책을 읽는 것만큼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의 형수가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추궁하는 이유를 모를 것이다 숨질 때까지 그를 괴롭힌 그리고 그가 괴롭힌 형에 대해서 이 재선 시조의 정신이 이상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이상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를 비판하는 여배우의 행동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김문기 씨 유족이 그를 비난하는 이도 물론이다 의일이 이 세계엔 없다는 유동주 씨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지만 그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작년 그의 국정감사 발언이 지금의 폭풍을 몰고 온 나비 효과라는 것도 와닿지 않을 것이다 모두 그가 일으킨 파도다 사람은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깡패도 의리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대 그들의 의리가 세상의 평범한 의리와 다른 점은 이익에 따라 의리가 흔들리고 의리가 사라졌을 때 혈투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장동 1파의 의리는 깡패의 의리다 먼저 의리를 냈던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리 없는 전쟁이란 야쿠자 고전 영화가 있다 지금 벌어지는 성남 대장동파의 뇌전에 어울리는 제목이다 인간의 의리라는 그런 관점 앵거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아주 참 잘 소개했네요 저는 인간의 의리는 관계 사람관계 지켜야 된 바른 도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는 신의와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관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른 길 행해야 될 바른 길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의리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니까 그런데 저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가 그게 아닌 거죠